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브랜치의 비극, 바로 컴플릭트, 한국어로는 충돌이라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. 자 충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브랜치를 나눴을 때 각자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서로 같은 곳을 수정했을 경우에 버전관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병합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위임하는 경우에요.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고 하지만 자주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엄청 짜증나게 할 만한 상황입니다. 자 컴플릭트가 무엇이고 컴플릭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충돌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컴플릭트가 덜 일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. 자 우선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스터와 실험은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파일 안에서 동일한 파일 안에서 실험은 위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했고 마스터는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. 자 이런 경우에 Git은 이 두 개의 수정사항들이 서로 그냥 병합하면 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. 그래서 자동으로 여러분들 대신에 확 결합을 시켜버려요.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브랜치가 같은 부분을 수정했다 해봅시다. 자 우선 현재 저는 마스터 브랜치를 만들었고요. 이 실험 브랜치는 성공적으로 결합이 끝났어요. 그러면 지우셔도 돼요. 오른쪽 클릭하고 삭제하셔도 되고 내비 두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 저는 브랜치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. 복습 차원에서. 자 이름은 실험2로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이름을 쓰진 않으시겠죠?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험2라는 브랜치를 만들었고요. 실험2라는 이 브랜치는 자 여기 머지 브랜치 실험이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진 브랜치입니다. 자 현재 마스터도 머지 브랜치 실험에 있고 실험2라는 브랜치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. 자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이 실험2 브랜치죠. 자 실험2 브랜치에서 제가 여기에 내용을 추가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commit 자 그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실험2라는 브랜치는 여기 공통의 브랜치 공통의 버전에서 한 칸 올라갔죠. 브랜치를 추가했다.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스터 브랜치로 이동을 합니다.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에서 내용을 수정을 할 건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영어로 써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실험2 브랜치에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한글로 브랜치라고 적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마스터 브랜치로 돌아왔고 마스터 브랜치에서 아까 그 실험2 브랜치와 똑같은 위치에서 영어로 브랜치라고 적어줬어요. 어때요? 두 개의 브랜치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고 있죠. 자 일단 commit을 하겠습니다. 영어니까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실험2의 작업이 끝나서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을 해야 돼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가져오려고 하는 쪽으로 이동하라고 했죠? 현재 마스터 브랜치가 선택이 되어있으니까 할 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병합하려고 하는 것은 실험2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옮겨오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실험2 브랜치를 오른쪽 클릭합니다. 그리고 그리고 머지 실험2를 인투 커런트 브랜치 즉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한다 라는 뜻의 명령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. 자 오케이 눌렀어요. 자 오케이 눌렀어요. 그랬더니 경고창이 뜨면서 머지 컴플릭츠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네요. 자 한국어로 어 병합하는 과정에서 컴플릭트가 발생했다 라는 뜻입니다. 자 클로즈 를 눌러보겠습니다. 왜 충돌이 발생했을까요? 두 개의 서로 다른 브랜치가 하나의 파일 안에서 같은 위치의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 깃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코드를 적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경우에 깃은 컴플릭트를 내버리고 그 문제를 사람이 처리하도록 위임합니다. 자 한번 여기 있는 우리의 소스코드를 한번 살펴보죠. 자 우리 소스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너저분해진 느낌이 나시죠? 그런데 그럴 것도 없어요. 기호를 모를 때는 그런데 기호를 알면 아주 분명한 겁니다. 자 여기 있는 이 기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있는 이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이 head라고 적혀있는 이 기호 사이에 있는 이것은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브랜치 여러분이 체크아웃한 그 브랜치가 바로 head입니다. head로 되어 있는 브랜치는 커밋했을 때 그 브랜치에 여러분의 커밋이 저장이 되는 거죠. 자 그 다음에 이 equal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2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실험2 브랜치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뜻이에요.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브랜치와 마스터의 브랜치와 그리고 실험2의 브랜치가 서로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깃의 입장에서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이걸 보시고 만약에 밑에 있는 브랜치가 필요 없다. 그러면 얘를 싹 지워버리면 되겠죠. 아니면 둘 다 필요하다.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깃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. 자 uncommitted change를 가보면 이렇게 노란색 경고편 경고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저거는 컴플릭트가 났다는 뜻이에요. 자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resolve conflict 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resolve는 뭐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뜻이니까 즉 충돌을 해결했다 라는 뜻이에요. 안으로 들어가보면 어 마크 리졸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자 마크 리졸브드라는 것은 지금 제가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파일을 수정했죠? 충돌이 났던 상황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러면 내가 충돌을 해결했다 라는 사실을 어 깃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.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크 리졸브드라는 거고요. 요걸 여러분이 클릭하시면 깃이 어 깃에게 충돌을 해결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. 자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버전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. 아 버전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요거 아까는 이 밑에 쪽에 느낌표 그리고 컴플릭트라고 있었는데 제가 어 충돌을 해결하니까 충돌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스테이지드 파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인덱스로 인덱스.html 파일이 이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커밋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? 제가 입력하지도 않은 커밋 로그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직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우리가 두 개의 브랜치를 병합했습니다. 그리고 충돌이 났어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커밋은 100% 그 충돌과 관련된 커밋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이렇게 메세지를 편리하게 적어준 겁니다. 즉 현재의 브랜치로 실험2 브랜치를 병합해왔다 라는 메세지와 함께 인덱스.html이라는 파일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라는 정보를 저 그 로그에 자동으로 넣어준 겁니다. 여기 있는 로그를 싹 지울 수도 있고 우리가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. 자 그리고 커밋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소스코드는 어떤 모습이 됐나요? 서로 각각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이 영어로 된 브랜치와 한국어로 된 브랜치가 충돌을 했었고 그 충돌을 우리가 어 이 파일을 편집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한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충돌 그리고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.